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헬로 마이네임 이시 하은 마이네임 이시 그레이스 오늘 저는 바이블을 읽어드릴건데요 바이블을 읽어드릴건데요 읽어드릴께요 타이틀은 바이블을 읽어드릴건데요 바이블을 읽어드릴게요 바이블을 읽어드릴건데요 바이블을 읽어드릴건데요 바이블을 읽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에스라는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깍지기 시작했어요. 하고 머리 위에 등불 같은 게 올려져 있었어요. 올라왔어요. 아직도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안 나오네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머리에 등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각자 다 다른 나라 말도... 하나님의 은혜... 말이드... 네. 근데 같은 건 adjustmentsIK. 네. 롤러스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houk 잠시 기원 휴 誰も 들ったのに 聽死が聞くことを聞いて 驚いた人が思っていたことを 復讐してひばらく その人たちの人たちの 言い入れるのを話しています 彼らは神の言い出させました 神の言い出されました 猫は人間の言い出されました 猫は人間の言い出されました 네 아주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보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할 수 있대 라고 했어요 어 그러고 그래서 어 다들 어 뭐지 그 제자들이 파는 제자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으 으ые 으 으 으 으 이사라 그 예 하얀 색 머리 사람을 맨날 나오는거 같아요 끝났ъ 맨날 으 이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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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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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액티비티는 오랜만이네요 내 얼굴을 잡게 하고 가겠습니다 액티비티 할 때는 얼굴을 잡게 할게요 특히 이번엔 어때요? 사실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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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ssion 오이구 얼굴을 감oun 수다迷다 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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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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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혔어요. 사진 찍을게요. 오늘 전체 다 이렇게 색채가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God's Wonderful Gif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안녕! 오늘 제가 읽은 바이블을 읽어드렸어요. 즐거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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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